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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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우리가 소득주도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혁신성장 개념으로 놓고 보면 투자 쪽의 얘기 죠. 그러니까 공급 쪽의 얘기인데 네. 공급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는 그러면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냐 여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율이 이제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 투자도 뭔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로 이제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기업 투자 부분에서도 뭔가 고용 창출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도 뭔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의 측면 과 수요의 측면 이 양쪽에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측면에서 혁신성장 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게 있는데 이게 또 제대로 작동을 달라면 공정한 룰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공정경제라는 게 바탕에 깔려야 된다 해 가지고 이제 새 축으로 경제정책의 컨트롤을 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역대 정부의 이 공급사이드의 정책을 쭉 살펴왔어요. 그게 보니까 공급 쪽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팽개치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얘기를 사실 참여정부 때도 했어요 보수 올리는 야당들이. 그런데 아니거든요 고급사이드라는 게 결국 이제 혁신성장인데 혁신성장 에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 그거라고 봐요 도전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맨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대보정제도를 없앴죠. 없앴죠. 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되면 연대보정 을 하면 회사 망하면 완전 집안이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찬업을 보려고 하질 않는. 도전을 안 해. 그렇죠.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정제도를 적어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다 없앴어요. 기존의 건은 이제 연차적으로 없애 가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까지 지금 확산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제혁신으로 이제 가고 있죠.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우리 정부 보고 규제혁신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대통령 주제에서 한 세 개의 규제혁신이 뭐냐 하면 의료기기 규제혁신 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은행이고요. 인터넷은행은 우리 땅내에도 시끄러웠어요. 상당히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 세 번째 한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정부 가 민간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해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규제혁신을 하다 보니까 는 어떤 보수지에서 20년 만에 해낸 거라고 칭찬할 정도였고요. 제가 클라우드하고 이런 쪽을 한번 제가 직접 회의를 해봤는데 그거 하고 나오니까 우리 비서관이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라고 우리 정부가 다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뭔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뭔가 신기술 신산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혁신성장 쪽에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정수석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양대축을 하고 밑에 공정경제의 시스템을 까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얼마나 새로운지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부의 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이런 경제정책 패키지의 효과를 일자리 문제 포함해서 이제 금년 연말에는 체감할 수 있게 될까요 적어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저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체로 계절적 요인을 보면 한 1월달 2월달까지는 일자리 부분은 대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저는 이제 초반 을 지나면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